24번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하는가 이거 바로 사정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리효과라고도 얘기해도 됩니다 그죠 지금은 보기가 사정효과로 나왔기 때문에 1번입니다 렌즈 이펙트인데 이런 얘기죠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짧은 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을 가리고 먼저 보게 한 다음에 이 거리에 눈 가리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깝게 와보세요 선에 가장 가깝게 오는 사람이 1등 이렇게 했을 경우에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짧은 거리는 보통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해보니까 근데 먼 거리일 경우에는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면요 못 미쳐가지고 다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오차에는 좀 과잉 반응을 하고요 큰 오차에는 좀 과소 반응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이론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는 어쨌든 지나치게 되고 먼 거리일 경우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사정효과 또는 거리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도 나오면 같은 유형으로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의죠 이 사정효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불대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논리 게이트로도 해석을 하죠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시려면요 수학에서 나오는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조금 더 쉽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교집합 이 논리곱 점으로 나타내면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곱이고 더하기로 표시되는 것은 논리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분법칙에 있었으면 한 가지가 좀 다르다 그랬지 다 수학적인 공식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0하고 1만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스위치 온 오프만 있습니다 0과 1만 존재하는 것이 다른 건 2, 3, 4 이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풀어나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A하고 A의 교집합이니까 A가 있는데 A하고 또 이 A하고 이 A하고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겹치는 게 결국은 A가 되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바가 있는 것은 여집합이라 그러죠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가 나올 때는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A가 있다면 A하고 A가 아닌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A가 아닌 부분은 이 둘을 합쳤다 이 말입니다 논리합에 해당되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이 둘을 합치게 되니까 잘못됐네요 만약에 A 곱하기 A 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0이 되죠 없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교집합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A, B가 있는데 A하고 B의 교집합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A하고 A는 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둘을 합쳤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해당되는 거 그럼 결국은 A가 되죠 A입니다 A 더하기 A입니다 A가 있는데 이 A하고 또 A하고 둘을 합쳤다 이 말입니다 결국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논리합 A는 A고 A 교집합도 마찬가지 뭡니까 A가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만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분대수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은 그렇습니다 X1, X2, X3의 발생 확률은 각각 0.1, 0.15, 0.1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1-0.1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먼저 구하고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합니다 순서요 각각을 구해서 다 곱해줍니다 곱한 다음에 이 값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1-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답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요 먼저 0.9가 나오고요 0.85 계산기로 항상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0.9 곱하기 0.6885가 나오네요 여기가 0.6885가 나옵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0.3115가 나오네요 0.3115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산기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가실 계산기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겠죠 27번 서버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오른 것은 자 보세요 고장의 형태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고장 유형별로 이게 뭡니까 FMEA에 해당되는 거죠 문제에서 딱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FMEA죠 페일러라는 게 고장이고 모드가 형, 형태고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MEA만큼은 이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문장을 찾으시면 FMEA가 된다 그랬습니다 FMEA는 뭐였죠? 예비사고 분석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최초에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수명 기법 시스템 수명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구정개발, 구상하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생산해서 배운 다음에 폐기한다 이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시스템 수명 주기가요 그래서 구상, 정의, 개발, 생산, 배치 및 운영, 폐기 이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만큼은 최초 단계가 뭐라고요? 구상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PHA를 해야 된다 항상 최초 단계 이해하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FMEA를 해야 된다 FMEA가 제가 감사합니다.